안녕하세요. 제가 2022년도에 도마도를 심으려고 종묘상회를 갔는데 거기에 도마도에 대한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마도 종자를 소개시키고자 제가 거기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도마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. 그래서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간단히 설명된 걸 보시고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정보를 한번 찾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이 정보들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기다 다 적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굉장히 달다, 굉장히 시다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거든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도마도에 그 단 것은 보통 한 3.5에서 5.5의 정도랍니다. 근데 이제 한 7 정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달답니다. 그래서 보면 어떤 도마도는 여기에 나오는 선골드나 사쿠라 같은 그런 것들은 그 브릭스 단위가 그러니까 도마도의 단 단위를 당도의 단위를 브릭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 단위가 9.0 이상의 9.0 이상 또 그런 도마도에도 있고 어떤 도마도는 로우 애씨드 굉장히 산성이 굉장히 좀 쉬지 않다.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나는 그 신 도마도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 도마도가 좋겠다. 또 어떤 도마도는 또 이제 그런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. 그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항암효과를 일으키는데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이긴다는 일으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좀 몸을 건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리코펜이 50% 이상이 더 많이 들어있는 그런 도마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도마도를 사서 좀 이렇게 심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신게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뭐 마운틴 매직이라는 그런 그 로우 그러니까 산성이 조금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추세해 보는 것도 선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올해는 도마도 좀 소스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. 그러면 여기 보시고 도마도 소스 이 도마도가 좋습니다. 그러면 그 도마도에 대해서 한번 더 정보를 찾아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도마도 소스보다 케찹을 또 많이 만드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1년에 가을이 되면 도마도를 따서 1년 먹을 케찹을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도마도는 굉장히 큰 거 거의 뭐 한 1파운드에서 2파운드 사이래요. 그러니까 한 500g 정도 되는 그런 도마도도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.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떤 그 도마도는 이게 쌀쌀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음식을 요즘 좀 먹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도마도는 우리가 장아찌를 만드는 도마도가 있나봐요.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그런데 피크를 한대요. 그러니까 피크라는 그 도마도 이런 도마도를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를 보시다 보면은 AAS라는 단어가 나와요. 그런데 AAS 단어가 뭐냐면은 그게 All American Selec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은 이 농사 증거에 대해서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병충해도 강하고 또 많이 열리고 또 이제 걸음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온도나 그 햇빛에 그렇게 많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아도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상을 준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씨앗을 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심는가 봐요. 그래서 저도 올해 올 아메리칸 셀렉션 그 글자가 써져 있는 도마도 품종을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사왔어요.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를 심어보려고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도마도는 뭐 보라색 도마도 뭐 인디고 로즈 뭐 이런 도마도 그 다음에 어떤 도마도는 그냥 이거는 완전히 그냥 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흘리는 또 그런 이 도마도도 이제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고 이게 이제 코코아 이 도마도는 조그만 화분에다가 조그만 화분에다가 이렇게 길러도 굉장히 많이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도마따라고 합니다.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한국의 그 주거상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신 진간 그런 도마도를 품종을 구할 수 있으면 해서 한번 심어보는 것도 좀 재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저 생각에. 그 다음에 이제 뭐 캔디랜디 같은 이런 것은 입에 들어가면 너무 달고 너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냥 너무 맛있어요. 그 다음에 버팔로썬 같은 것은 작년에 제가 이렇게 심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. 버팔로썬 같은 거는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보시다가 아 나는 이 품종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좀 알고 싶다.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이메일을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게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한 노력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